프라이팬 프라이팬으로 맞았을 때 청량한 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장삐쭈님 반갑습니다 그 쾌변 하셨어요? 아 예, 제가 배틀그라운드 연습 좀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잤어요 한 두 시간 정도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방금 일어나서 똥 싸고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박마더빙 하고 있는 장삐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배틀그라운드 하게 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갑자기 섭외가 굉장히 급작스러웠어요 본인도 아시겠지만 공지를 쓰다가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장삐쭈님 지금 공지 쓰고 있는데 혹시 저랑 오늘 배틀그라운드 하실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아 예, 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섭외가 돼버릴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한 판밖에 못 해봐서 좀 기본기 같은 걸 익히고 한 다음 주쯤에는 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청약 철회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습까지 하면서 예, 이렇게 기본기를 또 익혔습니다 아마존에 사는 암커미는 이렇게 한번 거미줄에 뭐 잡힌 먹잇감을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뭐 와가지고 뭐 어떻게 운지 총이 안 싸져요 막 이러면 또 욕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한 3, 4시간 정도를 배틀그라운드를 했는데 제가 3등을 했어요 개인전 해가지고 솔큐를 돌렸는데 3등을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초심자의 운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일단 해봐야겠죠 개인전 기록이 같다니 이거 뭔가 씁쓸하군요 아, 우리 짬타님도 개인전 3등까지 해보셨나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가 어렵더라고요 마지막엔 진짜 좀 쏜다 하는 사람들만 남으니까 우리 레이팅에서 뭐 쏜다 하는 사람이 남아봐야 뭐 얼마나 남겠어요 이게 레이팅이 있어서 다 급에 맞게 해주거든요 아, 애맨말이 있구나 네 아, 애맨말 없는 줄 알았네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그냥 그게 군필인 사람이랑 군필이 아닌 사람의 차이죠 제가 현재 불리합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불리하고 말고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는 한 팀인데 이제 이 방송은 어떻게 웃기게 죽는지 보는 방송인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 어떻게 웃기게 웃기게 죽느냐 더 웃기게 죽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같은 팀이 아니라 경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짬타님하고 지금 아,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저한테 스팀 아이디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초대를 해야 돼서요 네 네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삐쭈님 저한테 이거로 찾아서 친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니 제가 잠시만요 친구 추가 오케이 네 그 아이디로 한번 줘보세요 음 잠시만요 그 여자 얼굴 나무숲에 여자 얼굴 그려진 게 나무숲에 예 숲 숲 숲 어쨌든 나무 좀 뒷배격이 나무고 예 아, 있네요 예예 그거 해주세요 예 설레님 나무숲에 그거 질럿 있는 거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아, 예 있네요 예 아, 수아님이세요 아, 말실수 해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قد 엉 봅시다 예 Olá 얼마나 잘하시는지 ㅎㅎㅎㅎ 스윈추 됐나요? 보겠습니다 왔는지 네, 왔네요 수이랑 네네 됐네요 온라인이네요 빨리 그 게임 접속 안하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빛쭈님 제가 좋아하는 삐쭈님 빨리 와주세요 제가 더 좋아해요 제가 얼마나 영상을 챙겨보는지 정말 영상이 달아가지고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러면은 모야모야 하면서 우결충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장비충 우결하면은 진짜 대박 나겠다 근데 다른 테란하고 프로토스 종족이 다른 최초로 원래는 인간과 인간의 우결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르니까 시청률 보장이죠 굳이 꼭 자기는 프로토스로 끝끝내 그렇게 밀어넣으시네요 저를 저글할까요 그러면은 저글링 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겠습니다 예 갑시다 예 초대 아 벌써 바로 시작된 거야? 아 뭘 바로 시작해요 레디를 박으면 어떡해요 뭐야 나 나가겠습니다 나가요 아니 뭐 자기 혼자 게임을 시작하고 있어 아 뭐야 로비를 아 아까 아까 연습을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고 끝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 그래요? 잠깐만요 혼자서 시작해버렸죠 어 왜 나 파운드야? 아 아니 제가 초대드리겠습니다 어 어그리 이야 캐릭터는 아주 그냥 서로와 서로 만나려봐자 하는 말이 서로와 캐릭이 없고 상대끼리 욕이라니 아 내 캐릭터도 내 캐릭터도 제게 우스꽝스럽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아니 50버 100버지 아니고 아 저거 얼굴에 묻힌 거 뭐야 저거 분필이에요? 아니 그쪽이야말로 용각산이요 용각산? 아니 그쪽이야말로 캐릭터가 왜 그래요 저는 베이직이에요 아무것도 안 만진 거예요 아니 이거 저 그 있잖아 혹시 저 캐릭 만질 때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캐릭 만 이거 얼굴 만들 때 일부러 다른 사람 예쁘게 서양인으로 하잖아 응 저는 최대한 동양인에 가깝게 만들었거든요 아 저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동양인 얼굴이야 이거 어 저는 그 꽈찌쭈 아세요 혹시? 그거 진짜 꽈 꽈쭈 꽈찌쭈 아 정신 남았던 모델로 해가지고 뭐 어 페이스 오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레디 박아주시고요 음 알겠습니다 어 레디 플레이 뭐 클릭 투 레디하면 레디 되는 거죠? 그런 매칭으로 바뀌어요 저도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음 꽈찌쭈 닮았죠? 예 진짜 닮았네요 응 행복할 수가 없어 요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오우 베이프 따올이 오긴 요태까지 난 밍한 거야 물론 본건 games 놀 보내 때린 바닥 dispos 감사합니다.